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도 언론이 근력에 극심한 통제하에 있지만 그마저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여권 핵심들의 생각입니다. 결국은 선거부정과 삼권장악, 검찰장악에다가 언론장악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그들 세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들 세상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독재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포함하는 언론의 강력한 재가를 물리기 위한 언론중재법, 이른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법안 합의를 위해서 여야 8인 회비처는 그동안 모두 11차례 걸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쟁점을 두고 회비를 거듭해왔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일로 정했던 9월 27일도 결국 합의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협상을 위해서 오후 늦게까지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타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공을 여야 원내 지도부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두 차례 걸친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협의 등 릴레이 협상을 통해서 단판을 시도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손에 합의문은 없었고 본회의는 9월 28일로 미루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여당과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위 중과실 추정 그리고 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 등 3대 쟁점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에 무리를 맞댔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도 최대 쟁점은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손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에 걸 정한다는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조항입니다. 5배든 3배든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구정을 모두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고 안된다는 것이 여당 측의 주장입니다마는 그 중간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날 진행됐습니다. 악화된 연론 때문에 이렇게 간을 보고 있지만 결국 조작선거로 가짜 국회의 위원들로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의사대로 얼마든지 악법을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는 의석수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숨고려기를 하고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선 시간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선거를 전국 차원에서 조작하는 집단이 언론중재법 정도는 식은 죽 먹기일 뿐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후폭풍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간 벌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이 주요 언론사에서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아주 희한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온라인판이긴 하지만 조선일보는 온라인판이 언론중재법에 맞춰서 제호를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언론중재법에 우리는 반대한다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긴 하지만 신문사 제호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아마도 처음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 조선과 일보 중간에 언론을 상징하는 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화면은 그다음 이미지는 펜의 쇠사슬을 채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이미지는 마침내 언론자유가 민주주의다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저는 언론자유가 민주주의다라는 그런 문장 속에서 공정선거가 민주주의다라는 그런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언론사들도 막상 자신의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참 희한합니다. 이보다 100만배 더 중요한 어쩌면 천만배 1억만배 더 중요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꿈쩍달싹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자기 문제가 되었어야 그러니까 발등의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허급지급하는 것이 인간이고 또 그 인간들로 구성된 주요 언론사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언론중재법은 다루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주요 언론사들의 그런 행보와 또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정선거에 대한 주요 언론사들의 행보사회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기이하고 희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제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신민 이민영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야당 대선후보들아 화천대유 비리는 의심스러워서 특검하자 하면서 동일인인 권순일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었을 때 벌어진 4.15 총선 언모론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우리가 황교안을 밀어야 되는 이유다. 여기서 시작 부분인 야상 대선후보다라를 조선일보야 혹은 한국의 조중동아 혹은 한국의 주류 언론들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서는 벌대출은 달라들면서 어떻게 그보다 100만배 1천만배 그 이상보다 더 중요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토록 주요 언론들이 무심할 수 있는가 결국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가 죽을 때가 됐어야 깨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법과 불의에 침묵하고 무관심하면 죽는구나 망하는구나는 알게 되었을 때가 비로소 깨우치게 되는 그런 천치 바보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슬과 기사와 그리고 또 온라인판에 그런 제호 신문사의 제호 간판에 해당한 제호까지 받고 가면서 자신들의 불만을 피려가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부정선거 문제는 어쩌면 조선일보이 이렇게 철저하게 침묵할 수 있을까. 결국 언론중재법도 가차 국회의원들이 여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그 원천과 기원에 대해서 이토록 무심한 이런 주요 언론사들은 아마도 앞으로 더 많은 그런 현극의 길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살다 살다 별일을 다 봅니다. 이렇게 야당이 약체고 이렇게 주요 언론들이 불법과 불의에 침묵한 적이 우리 역사상 과연 있었던가 1980년대 군부독재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그런 반발과 그런 또 항의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가 죽을 때가 됐어야 깨우치지 않겠냐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